신경쓰지마시죠?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템을 사던 말둔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되는 일이 있습니까? 신경쓰지마시죠? 제 템이니까요 아이 토템 안사 와드 토템 안사 아이 살래 살래 간다 고고고 살래 오케이 W 처음에 1렘 올린다 얘는 체력을 회복하는건데 체력이 만땅이니까 검을 바꿔서 피해대가검질로 바꿨다 피해대가검질로 바꿨다 피해대가검질로 바꾸면 얘가 추가 물리피해를 입힌다 W R E R 얘는 근데 궁극기가 뭐냐 모든 적에게 마법피해를 입힘 공격속도가 증가하고 사거리 아 오케오케 나 이거 아사로우스 옛날에 자주 했었는데 어 하이하이 하이하이 저임 어 재밌게 재밌게 해요 우리 혹시 실례지만 컴퓨터 어 꼬르신 분 어 컴퓨터 꼬르신 분 계세요? 어 지금 제가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이거 참가하세요 저 호그인 컴퓨터 어 아 춘시스템 추천 춘시스템 추천합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게임 라이프를 와아아아 센스가 좋구만 아주 아아 마음에 드는 친구야 한방 두방 한방 두방 한방 두방 피흡 한방 좋아 영웅으로 칭송 받게 되리라 오오 갱 갱꼬 폭력은 고결하라 오우 갱 뱀딜 한방 두방 고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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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 위험 삐포삐포 위험해요 삐포삐포 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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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두방 피흡 뭐야 왜 말을 안들어 피흡 오케이 한방 두방 피흡 피흡 상타 한방 두방 피흡 오케이 한방 두방 이 피흡 한방 하하하하 2레벨로 오네 아하 이 자식이 누구를 이거 호구로 왔나 야마 야마 이 자식이 어디 토끼 주제에 티라노사우로 쓰인 것처럼 사뿐사뿐 걸어구 난리야 이 자식이 죽을라고 한방 두방 세방 한방 두방 세방 인간의 마음속에 꼼짝을 영망이 보인다 다리가 안좋아요 다리가 쩌뚝쩌뚝이는 것 보이니까 전 날개가 있지만 날개가 누더기처럼 영웅으로 짐승받게 되리라 다 헐었기 때문에 다리로 달립니다 하지만 다리로 너무 많이 걸어다니다보니 이제는 다리까지 헐었죠 헐 생크림 캣님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레이스를 먹을겁니다 레이스를 먹을때는 항상 아테록스는 큐를 통해서 벽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벽창호 플레이라고 합니다 아주 나이스한 플레이 피흡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정글 몬스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큐로 넘어가서 강타가 떴기 때문에 한방 두방 강타 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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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두방 피흡 한방 두방 피흡 을 하고 이제는 뒤로 돌아서 갱을 가면 되겠습니다 쓰레시기 때문에 이렇게 랜턴을 통해서 갱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자 어찌가 진짜 좋습니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아주 나이스한 플레이죠 블리츠가 웃는걸 보니 저 친구들 무언가 하다름 감추고 있는게 틀림없습니다 이걸 하나 먹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빠져야 될 것 같군요 어 나이스 나이스 저 패밀림 저 팬클럽인데요 군대가 그전에 방송갔다가 이제 어린이날 저격함 하하 하하하하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내가 웃기네 왜 웃었지 아 이유를 알수 없는데 웃기네 잠깐 아 이유를 알수 없는데 웃기네 가자 콕콕콕 아 고맹님 감사합니다 누가 죽었어 누가 제드가 죽었네 왜 죽었지 아까 킬을 줄걸 그랬네 제드한테 죽지 말라고 제드가 어 제드가 죽지 말라고 뭐라고 아 인연팬이 아니고 무슨 소리야 무슨 인연팬이야 어 방송을 보고 군대를 갔다왔는데 어린이날 저격한다 이거 전역한다 이거지 군인인데 무슨 인연팬이야 방송을 보지도 않고 있었을텐데 그리고 지금도 방송을 안 보고 있는 친구인데 어 평온은 위선에 불과 아니 인연팬이란 말인가 군대 지금 취침시간 아닌가요 저 친구 저 영웅으로 징승받게 되요 친구 군대 가는거 배웅도 안해줘본 어린친구가 취침시간은 임마 저 친구가 지금 시간에 롤을 하는 것은 어 휴가를 나왔다는 증거지 이 친구야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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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소리라는거야 내몸실에서 어떻게 롤을 해 근데 요즘엔 어차피 롤할 수 있지 않나 어? 요즘엔 노트북같은거 가지고 가잖아요 어? 노트북같은거 뭐 가지고다니다가 어 뭐 당직사령관한테 걸리면 당직사령관한테 걸리면 당직사령관한테 걸리면 호호호호호 노트북은 안돼 임마 시험시험해 눈아프니까 그러고 가잖아 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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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연한데? 어엉 어엉 생각보다 좀 반응이 격렬했어 내 생각보다 반응이 격렬하더라고 안 빠졌으면 죽었어 물음표 치지마 이 녀석들아 나 관절기 배우는 중이야 나 손가락 진짜 다 꺾어버려가지고 롤도 못하고 숟가락도 못먹게 만들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해결책은 여자친구 생겼어 먹여달라고 해 알았지? 너희들이 행복해지길 바란다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넵 좋아 숟가락을 왜 먹어요 밥을! 밥을 먹여달라 그러라고 밥을 숟가락을 먹지 말고 밥을 먹여달라고 하더라고 숟가락을 왜 먹어 숟가락을 왜 먹어 죽어먹고 궁극기 울렸다 어 저기 빵 저 패시브로 못싸워 어 패시브로 못싸워 어 패시브로 못싸워 저 빵테가 있어가지고 스터마크 죽어 얘가 이렇게 막 치바나 궁처럼 근처에 데미지가 있으면 빵테가 못치는데요 빵테는 개피기 때문에 근데 이 근처에 이 도트 데미지나 뭔가 데미지를 줄 시켈들이 없기 때문에 싸워주면 죽었어요 어 패시브가 좀 살아나면서 근처에 데미지를 준다면 내가 잡았을텐데 그게 아니라서 근데 제드면 블루가 필요하지 내가 블루가 필요없지 아 나 이거 아테로 저 친구 저거 나한테 오는거 아니야? 아이 뭐하는거야 아아 저 친구 저거 개인실이 이거 놀라게 하네 어 캠 1 정말로 2 3 2 2 4 야 지금 갱타이밍이다 제발 한방만 한방만 아 제발 한방만 에헤헤헤헤헤헤 기대라 강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좌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소니 이거하나 흠 흠 어 나이스 어 도망가 어 죽었다 빠생 빠생 룰루완 비키니님 감사합니다 아 롬소트 어 롬소트 어 나이스 으응 빠레 좋아 어 제드니 ㅋㅋ 아으 세상에 아 아 아 아 기분이 좋네요 제드님 코믹플레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세바 때마다 제가 젤은 이미 보여주신 코믹클레이를 한 번씩 생각해봅시다 한방, 두방, 세방, 한방 야 근데 이거 피해 관리가 안된다? 근데 이 다음에는 저 2산마겠지? 렉 개 오져요 어 컨트롤은 더 오진단다 친구야 한방, 두방, 두방, 두방 두방, 두방, 두방 두방, 좋아 아 기다리세요 1초초초초초초초! 됐어요 이런식으로 빠르게 말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전 군생활에서도 아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 남들보다 3배를 빠르게 말을 냈고 정확히 남들보다 3배 빨리 전역을 했습니다 폭력은 고결하다 아 까비 가라고 나한테 가라고 아무래도 역갱인 것 같아 빵테라 역갱 때리면 금방 오거든요 헐 깜짝깜짝 놀랄만큼 많이 들어오네요 집에가서 어 이거 빌지워터 해적건 못사에요 흡혈해놨다고 농소드 하나 사줍니다 그 다음에요 체력불량 3개 사주세요 공포는 분노를 피어나리라 해물님 안녕하세요 저 퀵뼈가 없는데 처음으로 본방에 왔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좋은 방송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추천했습니다 아 정말요? 아이 신기하시죠? 그러면 그 신기함을 방해하면 안되겠구만 다음에도 본방 뚫으셔서 꼭 신기함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귀시여가지고 귀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본방 뚫으셔서 어? 신기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는 왜 안 쓰시나요? 아 이거 W는 쓰는게 아니고 이게 폼을 바꾸는거야 모드를 얘는 3타당 데미지가 추가되는거고 얘는 피가 회복되는거야 이건 데미지가 추가 봐봐 봐봐 데미지가 3타당 지금 이거는 피 3타 지금 보이시죠? 요거에요 요런 차인데 사냥할때는 W를 키고 P읍을 키고 갱을 갈때는 데미지를 터야지 아.. 암 그렇지 암 그렇지 이번판도 지겠네요 전라인이 망해가는 중입니다 아니야 전라인이 뭐가 망해가 그건 마 너만의 생각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아주 현명한 짐이구만 블루를 일단 먹자 블루 어? 아니 이거 미드라이너가 왜 이거 누군지? 아 이거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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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피들씨 궁 쓰는거 아니야? 아니 빨리와 어아아 이거 강자 썼는데 안쏘네 나 이거 진짜 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내가 어차피 블루가 필요 없어가지고 이거 안 먹을 상관이 따앗 아 야 아 나 Q 쐈는데 나 패시브다 나 패시브인데 죽일 수 있냐 죽일 대단한데 죽였네 대단한데 패시브라 못 죽일 줄 알았는데 어 페르베스 페르베스 가야겠네요 아 제르베스가 급합니다 20분 내에 어 20분 내에 아생이의 섬광을 띄우도록 하죠 어 쌍버프 배달했습니다 어차피 블리츠가 먹은거냐 쌍버프 어 블리츠 1킬 2킬 여기에 내가 4킬이 있구만 그럼 블리츠를 다 잡자 W 피해갈증 좋아 피해갈증이야 아 큰일인걸 아 오짤림 어서오세요 큰일이야 이거 좀 가야겠다 쟤 자 죽이자 빵 태운 죽이자 나 결정했어 이번 나 결정 반복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는다 전 남자에요 전 군대 갔다온 이후로 결정을 번복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E 텅기 W W W 빠져 막타 아아씨 썼는데 아아씨 아우치 산방 우방 쌈방 사방 이후 방 몬다 저기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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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날아다니는데 니가 날아다니는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죽기 일보 직전이다 너 블리츠 크랭키 조심해라 하하하하 근데 이거 아트록스 별로 안좋은데 내가 이거 어디 방에서 아 진짜 아트록스 전부 못피네요 섬강만 나오면 지존 무적이에요 했는데 섬강이 안나와서 그런가 야 쿵쓴다 쟤 내꺼다 진짜 이거는 좀 양보해주세요 아아 너무하시네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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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레이스 쟁탈전이야? 아아 레이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저기 어? 중요한 작전지역이었어 드래곤처럼 레이스를 강탈해요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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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어 아 아 아 아 강탈한 새끼를 잡았네 좋아 원래 그 낚시꾼들은 어? 이 물고기를 잡아도 치어는 놔준단 말야 치어는 놔줘 하지만 그 낚시꾼들이 그 치 치어가 그 치어가 아니고 치어리더였으면 잡아 놔줬을까? 아니야 안 놔줬겠지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블리치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잡을게요 블리치뿅 어? 어디갔지? 치어리더는 뭐야? 작은 물고기를 치어라고 하니까 치어들 중에 대빵 치어들 중에 카리스마와 통솔력을 갖춘 물고기를 치어리더라고 치어리더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집에 갈게 했어 정신이 산만한거 보니까 집에 가서 조금 안정감과 안락함을 좀 느끼게 했어 집에 가서 파란색 헤르베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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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베스 헤르베스 그 다음에 몰락한 왕의 검에 단검 하나 좋아 가자 꼭꼭꼭꼭꼭 아 아 이거 큐가 이거 범위가 엄청 짧네 하지만 이게 에어본을 시키죠 근데 우리가 퀴를 더 많이 아니구나 아 4대3이 아니고 4대13이구나 아잘못봤네 아 평생 이거 잘못봤으면 됐는데 아쉽구만 핫 좋아 아 멍소리는 곧 죽은 아 아트록스는 탑이 좋지 않냐 아뇨 아트록스가 탑을 가면 아생의 성강을 못 모아 그래서 아트록스는 탑보다는 이게 여기가 좋아요 아트록스 탑보다는 어 여기 정글이 좋습니다 이걸로 깎아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로 깎아 무사 임마 영웅으로 짐순받게 되리라 어린아기들이나 스티커로 깎아산다고 천덕구르기처럼 굴면 슈퍼아줌마가 귀여우니까 깎아 던져주지 내가 그럼 임마 경찰서에 신고해 적을 처참 아 이걸로 깎아사님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깎아사먹겠습니다 아 힐버로 드루아님 감사합니다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핫 오케이 고고 고 고 고 아셍이의 성감을 빨리 뛰어야겠구나 그리고 아셍이의 성감을 띄우기 전에 이 타워를 먼저 좀 없애야겠어 야 근데 이거 아트록스가요 궁극기가 너무 안좋지 않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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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슬로우 헤헤헤 슬로우 슬로우 퀵퀵 에헤헤헤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들여져라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살았다 늘려져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 헉 에에에에에에에에하 아 이 정도면 되잖아요 아 아 저 좀 살려주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다행이다 너의 손에 죽어서 포근한 너의 손 다들 니가 기계인 줄 알지만 너는 기계에 탈을 쓴 김태희야 분명히 김태희가 기계에 탈을 쓰고 있는거야 어...블리츠크랭크 옷을 입고 있는거지 김태희가 태희씨 고마워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타 한타를 얘들아 얘들아 모여서 해보자 얘들아 한타를 모아서 해보자 모여서 어? 얘들아 얘들아 한타를 모여서 해보자 제대임마 신발 이거 명석하면 아이온이야 장화 이거 왜 간거야 말해봐 이유를 말해봐 이유를 말해봐 어? 이유를 말해봐 이유를 말해보라고 어? 표창 표창 더 날릴라 그런거야? 표창장 받아야겠구만 너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내가 한입할게 자! 아씨 오케이 나이스 빨리 이거 먹어 좋아 좋아 이거 피읍인가 이게? 피해가 맞네 확 이거 아 아생의 성광 뜨려면 또 하나 더 먹어야 되네 일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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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자 아생의 성광 뜨려내니까 자 한방 됐다 뜬다 아생의 성광 썼다 오케이 정글 아트롭스는 큐선마입니다 아아 라인을 빨리 밀기 위해서 맞네 그럼 W선마가 아니네 근데 사실 W다 섬마하면서 느꼈는데 별로야 야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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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은 보이나 보구만 내가 혹은 보이나 웃어 이게 장난같이 보여? 이게 장난같이 보이냐고 장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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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장난입니다 재밌으셨어요? 장난했습니다 내가 아이씨 너 장난인줄 알았지 죽었다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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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 빡 빡 빡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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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봐 해보자 해보자 친구들아 해보자 11대 10